라이온즈 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혁이 사투리 뜯어야지. 사투리요? 사투리 뭐라 그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남자. 서울남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남자. 원래 어떻게 하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서울남자 나오세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남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남자예요, 서울남자. 이대로 읽어야 돼요?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읽으시면 돼요.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서울 사람 아니에요. 대구 사람이 아닌데. 해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뭐야? 사투리야?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건 대구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잖아. 정상도남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티브인데 네이티브. 이거 읽어봐야 돼요? 이거? 이거 읽어봐야 돼요? 네, 읽으시면 돼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투리잖아요. 서울 사람인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내려간다고. 아 그러면 서울은 반대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 서울 사람이라서. 그럼 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내려가잖아. 아 내려, 내리라고요? 이부터 내려. 이부터. 이이ett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carga mauvaisedd거예요. 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아니지. 너는 이이거 어디 이거고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에요? 아휴, 이.. 이거 읽어보세요? 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읽어주시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읽어요? 네 근데 너무 높아 이걸 돌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주도 말하니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 읽어주고 가시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읽으라는 거야? 그냥 사투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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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